1당 100 봄특집 청취자와 함께하는, 우리 시청자와 함께하는, 애청자와 함께하는 1당 100 새로운 시간 한번 좀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당신은 아직 젊은가요? 이렇게 좀 여쭤봤는데 젊다는 것 자체가 참 느낌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본인, 그러니까 받아들인 사람마다 젊다는 느낌 자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젊은 걸로 하는 건지 이것도 좀 애매한 것 같고 그게 나이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이걸 젊다고 해야 되는 건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는데 오늘 그래서 저희가 소개해드릴 책들이 이것과 관련된 책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젊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정의가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공감들을 모아보자면 결국 젊다는 것은 좀 흔들린다. 그리고 뭔가 새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항상 부딪힌다. 뭐가 흔들린다는 거죠? 마음이 흔들린다.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들을 일종의 성장소설이라고 부르거든요. 빌둥스로만 이렇게도 하는데 성장소설, 교양소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주인공이 젊은이가 결국 자의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어떤 변화를 겪으면서 마음이 결국 사회적으로 같이 커져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통의 성장소설 이렇게 하는데 결국 지금 봄이다 보니까 봄이면 항상 사람들이 흔들리죠. 그렇죠. 청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흔들리는 사람은 다 청춘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요? 흔들리기도 하고 커진다고도 하셨는데요. 우리 19금으로 가지 않게. 저 일당백 찐팬 맞으시죠? 우리 이제 미셸님. 흔들리고 흔들리면서 이제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소설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나와 세계가 불화를 빚고 그 불화를 빚으면서 결국은 내가 이제 변화하는 것이 바로 소설이죠. 그런 면에서 한번 봄을 맞아가지고 젊은이들의 어떤 진통이랄까 불화를 다루는 그런 소설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불화를 빚는 겁니다. 발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화를 안 알고 있는데. 불화를 빚는 겁니다. 웃으시는 거 봤어요. 제가 그래서. 그래서 오늘 이제 청춘 특히 이제 젊은이 혹은 뭐 성장하는 그런 이제 책들을 소개를 해 주실 텐데 젊을 때 가장 생각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미셸님은. 젊음하면 생각나는 장소. 홍대일 수도 있고. 네. 어디가. 앞구정. 앞구정. 젊은 시절에 그쪽에서 이제 많이 보내신 모양이군요. 저도 거기서 화실을 다녔어가지고요. 아 화실. 네. 저도 동양화를 했어요. 동양화를 좀 하셨군요. 네. 정광님은 어디 생각납니까? 젊음하면 아무래도 바다가 생각이 나죠. 바다요? 네. 어디 바다가. 부산. 아 부산에 또. 뭐 해운대도 있고 여러 바다가가 있습니다. 저랑 이제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젊음하면 바다가 생각나거든요. 혹시 가보셨나요? 가로림만이라고? 어디요? 가로림만. 못 가보셨어요? 세계 5대 갯벌에 꼽히는 가로림만이라고 있습니다. 어디 있는 거예요? 충남에 서산, 태안 이쪽으로 가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가로림만이 드디어 한국의 새로운 국가 지정 공원으로 개발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종의 정원 개념이 육지만 생각하는데 바다까지 확대해가지고 정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제1호 국가해양정원으로 개발이 되는 가로림만. 여러분 아직 안 가보셨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가보시고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뵐지 큰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점박이 물범이 산답니다. 아주 귀여운 물범이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태 다양성이 확보된 청정지역이죠. 귀여우네. 아이들 데리고 점박이 물범보러 한번 가로림만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젊음 하면 생각나는 장소 얘기 잠깐 해봤고요.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이 어떤 책들입니까? 소설이 우리가 종교소설이라고도 많이 부르긴 하는데요. 종교소설? 아무래도 젊을 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청춘이 고민을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종교적 문제 같아요. 결국 사람이라는 게 내가 왜 사는지. 그러니까 본래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이제 이성과 사귈 때 뭔가 잘 안 될 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내릴까?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하늘은 이어주지 않을까? 뭐 이러면서 종교 문제도 많이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또 결국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종교소설이 성장소설하고 많이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 책을 보면서 보통 봄 청춘하면 되게 화사하고 젊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힘든 거다. 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싹을 피워야 하고 항상 처음을 시작해야 하니까 되게 힘들다는 생각이 새삼 들더라고요. 알을 깨고 나오는 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아니 싹을, 이 씨에서 싹을 키우는 게 보통 일이겠냐고요. 젊음이 그래서 아프고 힘든 겁니다. 알겠어요. 화를 내시네요. 아프니까? 청춘인 것 같아요. 뭐 청춘 아프리카에만 있습니까? 다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전에 데미안 다룬 게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데미안. 그 데미안도 종교적인 상징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우리 같은 경우도 그런 소설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김성동 작가의 만다라. 만다라. 다라다라 만다라. 다라다라는 아니고. 그건 아니고. 만다라는 보통 이제 우리 티벳 불교죠. 밀교라고 하는데 깨달음을 뭔가 도상, 도형적 형태로 묘사한 것을 만다라라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사각형은 아니겠죠? 사각형의 형태도 있는데 또 있어요? 보통은 월윤이라고 할까. 그거구나. 이렇게 저 우리 무슨 옛날에 이렇게 무슨 거울 같은 데 놓고 보면 그거를 만... 만화경? 만화경. 그건 만화경이에요. 만다라는 밀교에서 깨달음. 자라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야. 만다라문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깨달음을 이렇게 나타냈는데 그걸 지금 말씀드린 새가 껍질을 깨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는 하나의 화두를 제시하죠. 이 만다라라는 소설을 보면 새가 병에 들어서 자라고 있는데 이 병 속에 든 새를 어떻게 하면 끄집어낼 것인가. 병도 깨지 않고 새도 다치지 않고 그것들이 하나의 어떤 화두라고 하죠. 병 속에 새가 자라는데 걔를 안 깨고 병을 안 깨고 병을 안 깨고 새를 무사히 끄집어 밖으로 내올 수 있겠는가. 이걸 우리가 보통 화두 공안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수련법의 하나로 전혀 논리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전혀 모순되는 것들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걸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화두를 제시하는데 바로 그걸 가지고 구도의 길을 나선 젊은이들의 이야기죠. 이 만다라 같은 경우도 사실 불교적 입장에서 젊은이들의 방황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소설인데 사실 또 이 작가의 여러 가지 개인사와 앞물려가지고 김성동 작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얼마 전인가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독서 추천을 했던 책의 제작이기도 한데요. 국서라는 소설의 제작이기도 한데 이분이 충남 여기가 바로 보령 분이거든요. 보령 출생이에요. 보령이면 저 가깝습니다. 여기 충남에 있는 가로림만 네. 여기로 가로림만 이분의 아버지 이분의 가족들이 바로 충남 금산 이진사 댁 둘째 아들인가 셋째 아들 때문에 일종의 뭐라고 할까 좌파로 전쟁 때 아주 큰 피해를 입었죠. 김성동 작가의 부친이라든지 참고로 제가 충남이라 잘 알고 있는데요. 보령이랑 금산은 꽤 멀긴 안 멀는 겁니다. 보령 금산은 어느 정도 뭐냐면 서울에서 아마 천안보다 더 멀죠. 그래요? 왜냐하면 보령이랑 이쪽은 맨 서쪽 바닷가고 금산은 대전보다 더 오른쪽이에요. 그런데 다 충청도인 거예요? 충청도 무시하시는 거예요? 다 충청도지요. 그렇네요. 그런데요? 선 오브 충청입니다. 제가 충청의 아들. 네. 바로 그러니까 충남 금산에 이 진사 때 아들이 누구냐면 남북은 총 4년간 했던 이현상이거든요. 그래요? 이현상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집안들이 결국 이념의 소용도로 휘말려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김성동 작가 같은 경우도 그런 아픈 가족사로 인해가지고 19살에 출가를 했죠. 스님이 됐죠. 출가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출가를 해가지고 한 10년간 수도를 하다가 결국 책을 소설 하나 썼는데 목탁조라고 이게 또 불교계 완전히 분노를 일으키고 분노예요? 왜냐면 이제 여러가지 좀 불교의 약간 타락한 얘기들 많이 했었구나. 그때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교종 종적에서 제적이 됐을 겁니다. 승적에서 제적이 되고 본의 아니게 환속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 만다라를 썼는데 대박이 났습니까? 이 만다라는 바로 이제 도설이 78년에 처음 중편으로 나왔는데 81년인가 82년인가 영화 만들어졌죠. 만다라? 영화 만다라가 아주 유명하죠. 전무송, 안성기 이 두 배우가 나와가지고 정말 이 영화 잘 만들었습니다. 영어로 잘 만다라 졌군요. 그렇죠. 바로 임권택 감독 임권택 감독 그리고 정성율 영화감독 촬영감독 너무 잘 만드셨더라고요. 만다라? 영화 봤어요? 네. 어떻게 봤어요? 제가 예전에도 봤고 이번에 또 이걸 봐야 되니까 봤는데요. 이 나이에 보니까 확실히 더 깨우치는 게 많았고 중요한 거는 거기에 지산스님 전무송 배우가 정프로님을 닮았어요. 그래요? 전무송 씨? 네. 젊으셨을 때 한번 보세요. 입 아래로 아래로 닮은 진짜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저 혼자의 의견이 아니고 몇 분이 같이 보셨구나. 자 그럼 김성동 작가의 만다라 있고요.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이 한 권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바로 사실 김성동 작가의 만다라 하면 오히려 불교적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기독교적 관점이 나온 게 사람의 아들이라는 사람의 아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문열 작가의 사람의 아들이 있는데 선 오브 맨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선 오브 맨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책도 좋은데 오히려 젊은 날의 초상 젊은 날의 초상 그리고 또 젊음의 어떤 성장에 여러 가지 일종의 로드 무비같이 아주 신부했어요. 그리고 영화도 있거든요. 이것도 영화 만들어졌죠. 물론 사람의 아들도 영화가 있습니다. 네. 젊은 날의 초상 같은 경우는 영화가 1990년에 만들어졌거든요. 정말 이때 이 영화는 또 상당히 형량이 성공했죠. 젊은 날의 초상 강문영? 아닙니다. 아닌가요? 옥소리 옥소리 당대역 3명이 나오죠. 이해숙씨 배종옥씨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아 배종옥씨 이해숙씨? 네.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바로 남자 배우가 정보석 정보석씨예요. 진짜 꽃미남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그게 90년이잖아요. 찾아보니까 다 60년대생들이더라고요. 정보석 배우도 62년생이고 이해숙 배우도 62년생 20대 중후반 네. 바로 옥소리 배우가 68년생 그리고 배종옥 배우가 64년생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거의 친척 누님과 동생 해서 차이가 나는 걸로 나오는데 다 같은 나이들인데 하여튼 그때 젊은 날의 초상도 상당히 인기를 끌었죠. 네. 젊은 날의 초상 그리고 또 어떤 책입니까? 이 책은 조성기 작가 우리 예전에 한 번 했죠? 미셀님 왜 웃으시죠? 아니 조성기 작가입니다. 네. 반가워서 그러죠. 별승자 기본기자 오늘 그래가지고 저를 부셨나 보다. 아니 별의 바탕이 된다 이거죠. 조성기 작가의 라하트 하헤랩 라하트 하헤랩 라하트 하헤랩 어디 나라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히브리어 말인데요. 성경의 창세계에 나온 말인데 요아가 에덴 동산에서 아단과 하와를 추방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옵니다. 말씀하십시오. 부끄러움을 알다. 아니 그렇다는 말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아닙니다. 빛이 있으라? 불꽃 모양의 칼. 전혀 아니네요. 명사예요? 불꽃 모양의 칼. 번역으로는 화염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꽃 모양의 칼. 무슨 말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했잖아요.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길을 금처럼 칼처럼 이렇게 불이 돌아가면서 불길이 쳐진 거죠. 그게 마치 칼날처럼 모양이다 이거죠. 불이라는 게 칼의 모양처럼 사람들이 더 이상 에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던 그 뜻을 가지고 라하트 하에렙이라고 하는 거죠. 라하트 하에렙이 불꽃 모양의 칼을 의미하는 그런 히브리어다? 이 조성기 작가 같은 경우도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사실 이분 같은 경우가 이분도 참 재미있는 이력을 갖고 계신데요. 이분이 경남 고성 출신이신데 그런데 학교는 부산중학교로 나오고 그때 또 공부 잘하는 친구들 지역의 인재들이 그 당시에는 또 60년대에는 서울로 갔거든요. 경기고등학교로 간 거죠. 경기고등학교로 가서 서울법대를 갔는데 서울법대를 가서 고시공부를 안 하고 종교에 종교와 문학으로 해가지고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유력한 단체가 있는데 그 초기 창설 멤버였거든요. 거기서 여러 가지 갈등과 종교 경험을 가지고 그 책을 많이 냈죠. 그런데 이 책 같은 경우는 결국 군대에서 활동을 하다가 군대에 가서 군대라는 것들이 일종의 통과 의뢰식으로 거기서 결국 내가 새로운 인간으로 새로운 어떤 마음의 변화를 가지는 그렇게 이것도 아주 좋은 책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오늘 세 권 소개해 주실 건데 김성동의 만다라 이문열의 젊은 날의 초상 조성기의 라하트 하예랩 요거면 1불 2기 이렇게 가면 됩니까? 두 개는 기독교 쪽 책이 한 권이 기독교 한 권이 기독교예요? 한 권이 불교 기독교 베이스가 두 권 아닙니까? 젊은 날의 초상 같은 경우는 이걸 물론 젊은 날의 초상에는 기독 종교보다는 오히려 좀 다양한 어떤 서양의 사상들 이런 게 많이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는 뭐 1불 1기 1사 1무 무신론으로 그렇게 할까요? 1불 1기 1무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하늘까지 해보죠. 보면 이제 이렇게 가는 날은 한 4구 나옵니다. 내가 볼 때 지금 불기라는 느낌이 오고 있어요. 저는 이 만다라랑 같이 봐서 그랬는지 불교 쪽에 되게 가깝게 봤었거든요. 그 젊은 날의 초상 주인공을 지산과 법원의 중간 정도? 이렇게 구도자 하여튼 비슷하게 봤었어요. 그래서 불교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젊은 날의 초상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게 결국 이 작가가 아까 김성동 작가도 이념에 어떻게 보면 가족이 많이 희생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념에 대표적인 또 영향을 받은 작가가 이문열 작가 부친이 월북을 하는 여러 가지 연자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 계속 떠돌아다녔고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직업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늦게 늦은 건 아니죠. 아주 늦은 건 아니고 그리고 검정고시를 봐서 대학을 갔는데 자기 할 수 있는 게 결국 고시밖에 없더라. 고시는 안 되고 문학의 뜻이 있는 사람이 고시 공부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나중에 신문 기자를 하다가 결국 신촌문제에 당선되어가지고 작가가 됐죠. 그리고 결국 월북하신 부친을 그때 TV에서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로 찾아가요? 네. 찾아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옆면 쪽을 통해가지고 소식을 들으려 했는데 결국 부친이 돌아갔다는 소식을 TV에 담았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이념의 상은을 갖고 있는 작가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아마 이문열 작가에 대한 평은 굉장히 아마 상반되거나 조금 그럴 수는 있을 텐데 아마 오늘은 그냥 순수한 어떤 작가로서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젊은 날의 초상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대학교 때 처음 보고 이번에 몇십 년 만에 다시 봤거든요. 그런데 대학교 때 처음 봤을 때는 이게 그냥 책을 손에 지자마자 그냥 단숨에 다 읽었거든요. 그렇죠. 밤을 새워서 읽었는데 이번에 이제 한번 찾아보고 다시 읽어보니까 다시 읽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린다 이거보다 이때 왜 이렇게 열심히 읽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뭐하러 이렇게 좀 유치하셨어요? 뭐 약간 지나고 나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러니까 좋았겠죠. 그러니까 그때 대학 어떻게 보면 초년생의 구매에 맞는 언어라든지 구매에 맞는 논리라든지 입맛에 참 맞았구나. 문체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좀 이분이 이제 관념적인 현학적인 좀 그 당시 문체를 부사했죠. 그때 이제 막 좀 직접 허용이 있는 젊은이들이 매우 좋아하는 그런 거를 잘 노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문열 소설에 뭐 이건 여러 가지 또 평가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왜 이제 당시 80년대 이문열 소설이 거의 한 12여 년간 가장 대학생들이 사랑받는 작가가 됐냐면 이문열 소설을 읽고 나면 뭔가 교양체험을 하는 것 같다는 거죠. 이 책을 읽고 나서 교양체험을 하는 것 같다. 똑똑해지는 것 같고 그렇죠. 정방림이다. 정방림 체험.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것도 많이 읽었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또 본인의 이문 같은 경우는 좀 멘트를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예전에 삼국지도 평석 삼국지 해가지고 본인이 다 그 비평을 하지 않습니까? 평석을 달아가지고 이랬으니 이랬고 저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누군가 대리로 들려주는 것들을 사람들이 또 선호하죠.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다 이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또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아쉬움이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문학평론가 이동하라는 분이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분이 좀 그 관념 소설을 쓴다고 한다면 진지하게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약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아까 말씀했지 이게 결국 본인의 개인사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건지 어떤 사상과 사상도 자꾸 힘과 힘의 대결로 본다는 거예요. 힘과 힘의 대결로 예를 들어 이분이 좋아하는 게 사실 유교적인 조상이지 않습니까? 유교적 조상이라든지 양반 문화 이런 거 상당히 좋아하시는지 알아봐요. 선택이라는 책도 쓰고 했는데 욕 많이 먹었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유교 문화 전통 문화가 있고 예를 들어 새롭게 이질적으로 들어왔던 게 본인 생각하는 기독교 문화면 그것들을 자꾸 힘과 힘의 대결로만 보고 좀 더 관념의 작가라고 한다면 좀 대화를 진지한 대화를 해가지고 서로 어떤 식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좀 계속해서 너무 정치적인 어떤 힘 대 힘으로만 바라보다 보니까 실적으로 하면 우리가 거기서 긍정적인 걸 얻은 애견이 쉽지 않지 누가 이겼다 누가 졌다 이것만 해갖고는 우리가 재미가 없죠. 저희가 이제 책 제목 3개 말씀드리고 작가 3분 정도 잠깐 얘기하는데 한 30분 정도 흘렀습니다. 이제는 책 한번 조금 소개를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기다린 분이 계시니까 그럼 어떻게 순서대로 갑니까? 만다라부터? 만다라부터 한번 만다라 만다라 같은 경우는 사실 줄거리는 간단하거든요. 스님 두 분이 나오죠. 법은이라는 스님하고 지산이라는 스님이 나오거든요. 법, 운, 지산 법은은 말 그대로 법, 법자, 구름, 운자죠. 그리고 지산은 알지자, 매산자 이름이 지산하니까 그 당시에는 또 지산이라는 이름들이 유행했어요. 김지산 김지산이 뭔가 말씀하신 입을 오물오물하시더라고요. 지산 지산리조트? 지산 뭐 뭐 하여튼 지산대학교도 있고요. 부산에 그래요? 지산대학교도 결국은 이 주인공이 결국 이런 겁니다. 시작을 하는 거는 법인이라는 사람은 열악에 출가를 해가지고 작가의 분신 같아요. 맞아요. 열악에 출가를 했는데 6년간 헤맸단 말이죠. 그런데 답을 못 듣고 있어요. 지금 부처도 6년간의 수행 끝에 득도를 했지 않습니까? 시탈타도. 그런데 지금 답을 묻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만행이라고 할까요? 여러 떠돌아다니면서 깨달음을 얻는 불교의 어떤 수련 그것들을 만행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절에서 지산이라는 스님을 만나게 된 거죠. 이 지산이라는 스님은 또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실 아버지가 일찍 돌아오시고 홀러머니 밑에서 공부를 해서 법대를 갔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법대에서 공부를 하다가 내가 이 사람을 심판한다는 게 과연 진짜 이게 할 수 있는 일이냐? 할 수 있는 일이냐? 그 해의를 들다가 결국 나도 이 사람을 득도를 할 수 있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거에 정말 너무 매력을 느껴서 결국 출가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지산 스님 같은 경우도 10년 이상을 방황을 했는데 결국 지금 너무 허무한 거죠. 뭔가가 허무하다기보다 얻어내는 게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는 저는 땡 중이다. 파괴다. 완전히 술 마시고 고기 먹고 연애하고 완전히 그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배쳐가는 이런 듯 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법원 같은 경우가 딱 들어갔는데 바로 지산 스님이 소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한 마디 하는 거죠. 이 법원 스님이 아직 그래도 도를 깨치려고 열심히 수련하고 있는 분이니까 개판이구만 딱 한 마디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지산 스님이 오 다 개판인데 세상이 개판인데 그렇지 나도 뭐 개판이고 다 개판일세 이래 되다가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안면을 트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산 스님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술을 거의 알코올릭 정도로 가니까 좀 불경스러운 말도 스승치 않는 거죠. 나무 소주 불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나무 아비타 불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나무 소주 불 나는 소주의 기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기본적으로 종교를 지탱하는 여러 가지 높은 분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불경스럽고 종교의 근본을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따돌림이 당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이 지산 스님이 괜찮은 사람 같단 말이죠. 자기가 보기에는. 계속 보다 보니까 아니 그런데 그렇게 남들이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저렇게 엉망인데 엉망진창인데 자기가 보니까 누구보다도 스님 당한 스님이다. 그래요? 이 사람은 진짜 온몸으로 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자유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계율에 엉망여있다. 이거죠. 뭔가 나도 소주 마시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은데 이미 그걸 너무 선설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군요. 여기는 오히려 그런데 엉망이지 않다. 이거죠. 엉망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사실은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디에도 엉망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유명한 말이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야 된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러웠던 건 아닐까요? 뭐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결국 아까 말한 법원선인 같은 경우도 결국 이 소설이 한 서너 번 개작되면서 나중에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결국 아버지의 좌익활동 여러 가지 이걸로 인해가지고 자기가 너무 괴로웠고 어머니는 결국 다른 데로 개가를 했고 이러니까 자기가 그 어떤 범민과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출가를 하는 걸로 나오는데 사실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런 게 나오죠. 그런데 출가를 했는데 결국 젊은 청년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세상을 얻을 지혜를 얻기 위해서 출가를 했다지만 아침마다 새벽마다 그런 게 나와요. 나를 괴롭히는 괴롭히는 그런 게 나오고 그리고 사실 또 절에 여러 가지 젊은 여성들이 오지 않습니까? 여성을 볼 때마다 괴롭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거기서 법원 같은 경우는 영주라는 젊은 여성에 대해서 계속 범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성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데 그 여성을 어느 날 그 여성에게 누군가가 찾아왔는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두 명이서 미래를 즐기고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 충격적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고민한 게 나와요. 결국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 뭐니뭐니 해도 나의 가장 큰 고민은 결국 여자 문제였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당시에 불교계 입장에서는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런데 지사는 그런 걸 다 뛰어넘었고 그런데 지사는 이미 일찍부터 시작을 한 거죠. 이미 일찍부터 도를 닦고 들어왔다가 이미 젊은 여성을 만나가지고 일종의 파괴를 하게 되고 온 사방을 같이 늘게 되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깨달음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줄거리가 굉장히 간단하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아가다가 결국 이제 이렇게 두 명이 그러니까 이게 같은 그러니까 작가의 분신들이겠죠. 한 명은 우리가 금상교에 그랬잖아요. 사람도 요즘 우리 파우스트 이야기할 때 내 속에는 두 명이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 나는 언제까지나 깨끗하고 저 하늘 높이 정말 우리 어떤 부모 마리아처럼 가고 싶고 또 한쪽의 내 자신은 저 육체의 어떤 향락과 쾌락을 탐리하고 싶고 끝없이 타락하고 싶고 그렇죠. 바로 소돔과 인간에게는 바로 마리아와 소돔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같이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가다가 뭐 아시다시피 이제 결국 지사는 이 과정 속에서 결국은 이제 누군가 반드시 항상 깨론을 얻으려면 희생양이 필요하잖아요. 여기는 이제 소돔 2대 마리아 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둘 다는 소속 마리아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가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는 항상 그 소돔과 마리아가 하나다 이거죠. 소돔이 압도적인 애들 같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나중에 그 분이 결국은 괴로워하다가 이제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산 스님이 결국은 얼어 죽게 되는 거죠. 지산 스님이 얼어 얼어 죽습니다. 동사 동사죠. 그런데 결국 그거는 의지를 가지고 동사를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보면 손깍지 치신데요. 일종의 세를 그래서 이제 그 장사를 지내주고 다비식이죠. 일종의 그 오래된 그 절에 법당에다가 시신을 해가지고 같이 다 불살르고 나서 이 사람은 결국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거든요. 누구를 찾아가냐면 애초에 자기한테 그 화두를 던져줬던 병 속에 작은 새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이제 노스님을 찾아가고 또 자기가 결국 끊을 수 없을던 인연 어머니를 만나게 되고 그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소설에 보면 결국 그 이제 일종의 뭐라고 할까 일종의 사창가를 해가지고 여성과 몸을 섞는 걸로 나와요. 그게 끝이에요? 아니 그렇게 섞는 걸로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 이제 일종의 여기죠. 기차역에서 어떻게 할까가 나오는데 애초 소설에서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차표를 피안으로 가는 차표 피안? 피안 그죠? 우리 차 안다 피안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세계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차표를 찢어버리고 사람들 속으로 걸어갔다라고 나와요. 아 첫 번째 버전은? 네. 첫 번째 버전은. 우리 예전에 그 순교자에도 그렇게 나오죠. 아 순교자 제가 제일 좋아하잖아요. 순교자 김은국입니다. 작가 알겠습니다. 순교자도 마지막 장면에서 고민했던 이데이였죠. 결국 아 신데이였나? 기억이 안 잘. 신데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나중 버전 있잖아요. 장편으로 마지막 계작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사람들을 힐끗 보고 나서 결국 차표를 타고 거기로 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도를 그러니까 이게 좀 작가의 어떤 결국은 그 신경의 변화가 오는 건가요? 작가가?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러니까 마지막은 결국 도의 세계 수도의 세계 물론 그건 둘이나 하나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가는 걸로 나오죠. 이 책도 그러면 처음 버전은 차표 찍고 사람들 사이로 갔다가 그렇죠. 나중 버전에서는 피아노로 가요 그냥? 그렇죠. 그 기차를 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그 영화가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임곤대 감독이 만들었는데 그 개작하기 전에 갖고 만든 거거든요. 80년인가. 그런데 영화가 이 개작을 예상을 하고 있었던 듯이 영화에서는 마지막에 법원 스님이 그냥 뚜벅뚜벅 그 길을 간단 말이죠. 사람들이 아니라 자연의 어떤 풀밭의 길들을 쭉 걸어가는 거거든요. 이 영화가 오히려 그 향후에 미래의 작가의 개작을 염두에 둔 거 아니에요? 영화 보고 작가가 바꾼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긴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만다라의 줄거리는 이 두 스님의 이야기인데 법원이랑 지산이라는 분이 계셨고 법원이 지산만 와서 자기 좀 가두던 여러 가지 틀들을 좀 많이 깨고 큰 깨달음을 어느 정도 얻으면서 끝에 자기만의 길을 간다. 이 정도가 큰 줄거리군요. 성장. 그 과정인지 성장이라는 것이군요. 그렇죠. 결국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교계의 우리가 생각하는 적폐라고 해야 될까 여러 가지 타락상들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실제 당시의 어떤 불교의 여러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것하고 또 개인의 수도하고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그럼 세상이 타락했다고 내가 타락하는 것들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어떤 방식으로 보면 그런데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도를 얻는 길은 타락한 방식으로 또 도를 얻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계속해서 일종의 사상투쟁처럼 지상과 부분도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결국 보면 그게 또 나중에 쓰리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법원이잖아요. 네. 법원은 구름 문자란 말이죠. 구름은 사실 변화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산은 사실은 산이잖아요. 산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보면 지산이 보여주는 거는 맨날 이상한 행동이고 변화하는 거 같은데 지산은 오히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요. 법원은 오히려 또 결국은 이제 정말 오히려 법원은 진짜 나는 딱 그 뭡니까 일종의 모범생 모범 수도자의 길을 가겠다고 했지만 계속 구름처럼 끊임없이 흔들흔들 구름은 바람에 따라 흔들리잖아요. 그게 젊음이구나.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우리 미셸님은 굉장히 그 우리 저희 청취자분들 가운데 가장 이제 이성적인 경험들이 이제 많은 걸로 좀 알고 있는데 말이지요. 스님은 없으시죠? 스님은 혹시 아니 제가 무슨 황진이도 아니고 스님은 아직 된 적이 없는 거네요. 스님은 근데 저는 가끔 보면 이렇게 스님의 그 파르라니 깎은 승모 머리가 있으시잖아요. 섹시해 뭐 그럴 때가 있어요. 있죠? 네. 승복도 그렇고 승복도 그렇습니까? 승복을 보통 나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해석빛 나비 이런 말 많이 쓰는데 본래 나비라는 것은 누더기 옷이거든요. 여러 개의 천을 이제 덧대가지고 기운 옷이 나비인데 근데 사실은 이제 그때 그것보다는 해석이라는 것들 이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가져다주는 묘한 불교적인 어떤 진실을 말하는 것 같아요. 불교의 진실은 항상 양극단을 하나로 같이 딱 안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보다 스님이 되게 잘생기신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김성동 작가도 상당한 꽃미남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딱 두상이 예쁘신 스님이 많으시면 헤어 딱 깎아 놓으시면 되게 섹시한 게 있어요. 맞습니다.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사실 80년대 선임 저술가들이 많았거든요. 물론 최근에도 그 선임으로 유명한 해민? 네. 있었지만 사실 그게 70년대 후반 80년대 때 바로 이제 정다원 선임이라든지 아 정다원 선임 그다음에 걸레선임 중강이라든지 황청원 선임 뭐 이런 사람들이 그걸 잘 썼어요. 중강스님은 미남과는 아니시지 않았나요? 미남은 아닌데 약간 지적 섹시함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변광스 이미지가 좀 힘 그런 이미지가 있었죠. 중강스님이 그런 이미지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걸레선임이 중강을 다룬 영화의 주인공은 정동환 씨가 하셨거든요. 정동환 씨 정동환 씨 정동남이 아니고 정동환 씨 그 영화도 그게 그때 난리가 났죠. 그래요? 예전에 김지민 씨가 영화 만들려고 하다가 비군이 난리나가 영화 그때 잘 못 만들었잖아요. 그것처럼 그것도 너무 그거 한다 얘기했는데 결국 불교는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걸 다 포괄하는 이런 가지니까 그래서 결국 지산이나 법원 스님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고 물론 그런데 이런 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좀 너무 그러니까 스님들이 너무 도사 흉내내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기 먹어도 되고 여인하고 연애를 해야 되고 이런 너무 예전에 원효 책에도 나옵니다만 원효 스님이라든지 이런 경허 스님 이거 너무 그 도를 닦은 아주 고승대덕을 너무 흉내를 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걸 가지고 이렇게 또 하는 자료도 있겠죠. 도심은 해야겠습니다만. 스님들이 나는 저는 이제 세상에 이런 억압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스님들이 뭘 이렇게 안 드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다 물론 이제 본인 선택이니까 안 드시는 거지만 그냥 다 드셨으면 좋겠어. 다 뭐 고기든 뭐 이런 게 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다만 이거 하나는 좀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삼 이 소백지양 홍삼 이 소백지양 홍삼을 드신 말이죠. 이게 이제 어떤 그 평소에 가질 수 없는 강력한 에너지들이 이제 솟구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소백지양 키즈통통 홍삼 젤리 요건 이제 스님들에게는 판매하지 않겠습니까? 오로지 이거는 비스님들에게만 키즈통통 홍삼 젤리 우리 소백지양에서 만드는 아이들도 먹고 아주 좋은 에너지를 또 발산할 수 있고 또 어르신들도 드셔도 좋습니다. 그렇죠. 저도 먹어봤는데 네 사과 맛도 나오고 여러 가지 과일을 섞어가지고 아주 맛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애들이 먹기에 맛없으면 일단 건강식이어도 안 먹잖아요. 근데 맛있잖아요. 과일 맛이 나니까요. 뼈야 고배지 그리고 이게 뭐 저거 먹으면 이게 좀 약간 불편한 것도 있잖아요. 묻을 수도 있는데 젤리니까 고용물이니까 깔끔하게 먹기가 좋다. 젤리 타입이니까 네 고맙습니다. 전직 아 쇼핑 잘하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키즈통통 홍삼젤리 소백지향에서 만들었고요. 소백지향 검색하시면 이 제품들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스님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걸 좀 배운다? 혹은 어떤 걸 좀 느끼면 좋을까요? 이 책 만다라에서 저는 만다라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나중에 해설하시는 박민호 교수나 이런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첫 번째 원작하고 계작하고 차이들 결국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는 것하고 사람들을 떠나서 이제 기차를 타고 피아노로 가는 것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작가가 어느 거 하나를 선택했다 이기보다는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결국 수도를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지산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수도를 하는 목적 왜 우리가 심산 유곡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하는 것들이 나 혼자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결국은 중생과 같이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들어가서 하는 것이고 어차피 그건 중생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성장소설을 말할 때 이게 자꾸 개인의 변화만 생각하잖아요 우리 개인의 의식이 이렇게 여러 가지 세계화의 경험을 통해 변한다는데 제일 중요한 게 성장소설에서 우리가 조금 약한 지점이 이 사회적인 어떤 고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회와의 어떤 접점을 통해서 고민하는 것들이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 내 개인이 아 내가 고민했는데 이제 나 이제 오늘부터 마음 바꿔서 이거는 사실 오늘 못 가거든요 사회가 그대로니 네 사실은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작가가 강조하는 것은 사회를 바꾸고 개인을 같이 바꿔야 된다 그죠 그리고 예전에는 19세기 막 시즌 같은 경우는 사회를 바꾸자 그랬잖아요 세상을 바꿔라 세상을 변혁하시오 그러다가 20세기의 시루 레알리즘 초현실주의 나올 때는 너를 먼저 바꿔라 나 자신을 바꿔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 지금의 핵심은 나와 세상을 동시에 바꾸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될 때 작가가 왜 마지막에 피아노로 가는 기차를 끊는다고 했느냐 이거죠 이때 법원의 나이가 여기서 한 25 정도로 나오거든요 결국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생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큰 하나의 거대서사라고 하죠 내가 어떤 큰 원을 세웠단 말이죠 내가 이 세상을 좋은 세상을 만들 거야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거야 그런데 이 나설 려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먼저 다스려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정말 큰 뜻을 품었던 사람들이 막상 그 자리에 가게 돼서 타락한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정말 젊은 시절에 정말 세상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온몸을 던졌지만 온몸을 던졌는데 막상 그 자리가 들어가 버리면 오히려 그 자리가 제공해지는 쾌락과 재화와 이런 데 들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온몸을 던졌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돈 빠졌어 돈천지야 그러니까 땅천지 이게 사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저 동서고금을 방문하고 다 이래요 동서고금을 방문하고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동양도 그랬고 서양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또 그게 이해가 돼요 그래요? 빠져봤어요? 그 바다? 안 그러기가 쉬울까 또 그게 그렇긴 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예전에 한번 계속할 용은 나옵니다만 결국 사람이라는 게 한쪽 방향을 계속해서 간다는 것은 다른 쪽 방향을 항상 같이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극과 극이라는 것들이 통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우리가 무엇과 무엇이 대립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의 대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구조를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대적으로 의존하는 거죠 이쪽과 이쪽이 반대되는 것 같아서 서로가 아주 긴밀하게 서로 살려주는 관계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대기업에서 대기업 노조의 핵심부하고 대기업 경쟁기하고 아주 사이가 좋거든요 사실 겉으로 싸움하고 서로 죽일 등살도 아닌데 뒤로 사이가 참 좋거든요 마치 설국열차의 맨 꼬리칸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걸 계속해서 자기의 어떤 서원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느냐 그럼 결국은 일단 저는 자기 마음을 좀 닦아내는 것도 있죠 자기 마음을 끊임없이 닦아야 된다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장작에서 항상 주장하는 게 심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좀 굶겨야 된다는 거죠 욕심을 우리가 예전에 어떤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마음을 비웠다 또 우리 기독교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그게 결국은 내 낯으려는 욕망을 좀 억제를 하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걸 할 때 결국은 내가 낯을 때 그 욕심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혹시 내 마음을 깨끗이 닦아보니까 그 맑은 탐욕이 보였던 건 아닐까요 그럴 수 있죠 아 이렇게 내가 탐욕스러웠네 이렇게 닦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불교로 치면 불교에 이제 육조가 있는데 불교에 이제 흔히 말하는 닮아보트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 게 있는데 거기에 그런 게 나오죠 바로 그 해가가 아니었죠 해능 해능이었죠 해능하고 라이벌이 그 마음을 닦아가지고 내 마음은 거울이고 이러니까 내가 티끌없도록 잘 닦아야지 근데 이제 탁 해능이 그런 말이죠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이란 건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닦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냐 그걸로 탁 이제 성부가 결정나는데 그리고 거기 법인이 또 그러지 않았어요? 무소유 다 비운다는 게 오히려 더 큰 욕심을 내는 거가 아니냐고 물었었잖아요 다 비우는 게 비워야 또 채우니까 그런 의미인가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립하는 내용을 보지 말고 대립하는 구도를 잘 보자는 거죠 전체를 그렇게 보면 오히려 자기를 더 잘 볼 수가 있는데 자꾸 내용만 보다 보면 쟤는 나는 착한 놈이니까 쟤는 나쁜 놈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보면 끝이 없는 거라 이거죠 그렇잖아요 내용을 보면 그런데 구도를 보자 이거죠 이것이 있으니 불교에서 핵심은 그런 거라고 많이 말든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니 저것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 끊임없이 인년 등기라고 하는데 그것도 근데 약간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도를 보려고 하다 보면 자칫 방관자처럼 이 사회를 뭔가 이렇게 바꾸려는 어떤 노력이나 자신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그냥 방관자처럼 이렇게 그냥 발을 빼게 되는 이런 결과를 또 갖고 올 수 있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분이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 근본적으로 불교는 극단적으로 허무주의가 아니냐 모든 것들이 결국 무라는 걸로 리힐리즘 그렇습니다 영으로 간다는 거죠 허무하다 그렇게 보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결국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결국 세상 자체의 속성이 불완전하고 부분적인데 자꾸 사람들이 완전하고 전체적인 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 세상 자체가 이미 타락에 있는데 타락한 세상에서 자꾸 순수를 찾으려고 하면 그 자체가 결국 허무주의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요 오히려 그러면 차라리 타락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에게 그러면 순수가 있냐 이거죠 순수가 있고 순진이 있고 과연 진짜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냐 그런 거 자체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없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게 결국 사람한테 달려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거를 사랑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사랑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 사랑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육체 욕망을 사랑으로 포장하다 보면 그건 결국 사랑은 안 되는 거고 아니면 조금 우리가 세상을 바꾸거나 이런 걸 떠나서 조금 더 쉽게 나의 관점을 바꿔서 타락을 타락이 아닌 걸로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양인이죠 교양인이죠 다른 반쪽으로 바꿔 생각하는 게 교양인이죠 그게 왜 타락이야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지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더 이상 그런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닌가 아니 그 불교에 아까 바로 지산스님의 지론이 아 이게 그겁니까 아 내가 지산이구나 그래서 그 지산스님은 정기적으로 만나는 여인도 있으셨어요 아 그래 그쵸 영화에 영화 아주 재밌게 보셨나 보네 네 재밌었어요 지금 봐도 전혀 어색하지는 않습니까 이 영화 조금 어색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는 되게 그 잔잔함이 울림이 있던데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결국 그 이런 것 같아요 그 지산이라는 분은 그 누가 댓글을 달아놨는데 아주 독실한 독실한 게 아니죠 지산은 어떻게 보면 아주 리버럴한 것을 상징하고 그 법은 아주 파이어스 독실한 것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수련하는 방식은 한 가지 방식이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버럴하게 가는 방식이 있고 또 독실하게 가는 방식이 있는 거지 이것이 뭐가 나쁘다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은 결국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진정성이라는 것 같아요 흉내내게 거치는 것이 아니냐 그게 가장 핵심 아닌가 싶습니다 젊음이 이제 아까 맨 처음에 흔들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만다라라는 책에 법은스님의 흔들림 그 흔들림을 우리가 보면서 나도 이렇게 예를 들면 젊은 분들이라면 이렇게 흔들리는 게 매우 자연스러운 거고 그리고 흔들리고 있으니 나는 젊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청춘이라는 말 자체가 아주 어떻게 보면 역사적 개념이고 요즘은 그런 말 안 쓰잖아요 요즘에? 네 청년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청년하면 일단 임대주택 정도 그러니까 행복주택 뭐 이런 거 생각나고 정치적으로 많이 쓰지 별로 안 쓰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청년이라든지 청춘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만들어진 개념이거든요 청춘이라는 말 이번 시간에 마지막 이건 좀 알게 봐야 돼 청춘이 풀을 청자인가요? 네 봄춘자죠 봄춘자 외국에서는 청춘을 뭐라고 하나? 외국에는 뭐 이름표는 없어 유스 정도로 유스? 아 유스 이거 청춘이랑은 뜻은 전혀 다르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 만들어졌을 때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소년과 어른 사이에 그 중간 개념이 청년 청춘이라는 거예요 소년과 어른 사이에 그럼 이거는 소년이나 어른이 없으면 청춘은 성립이 안 되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소년의 순진함을 갖고 있으면서 그렇다고 완전히 소년의 치기에서 소년의 순진함과 치기를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서 완전 어른처럼 노성하고 완전히 우리가 어른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보통 어른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아닌 일정한 어떤 상태 청년이라는 것은 아직도 흔들리는데 아 미셸님은? 네 어른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떨 때 주로 흔들리시는 거죠? 뭐 많은 남성들 아 그렇습니까? 계속 흔들리시는구나 아 뭐 저는 번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생각이 항상 많고 감정의 기복도 심해서 사실은 번뇌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 결국 불교에서는 마지막 해탈을 니르바나라고 하잖아요 열반 적절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욕망의 불꽃이 꺼진 상태가 그거죠 불꽃이 꺼지는 거 사실 죽음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제 청춘 혹은 젊음이라는 말 자체가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또 많이 가치를 부여받고 판매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그게 꼭 별로 그렇게 젊을 필요도 없는데 막 젊음 놓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이상 사용 가치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라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청년의 개념이 계속 확장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상품을 팔 수가 있으니까 나이 드는 사람들이 계속 나는 흔들려 우리 미셸님이 얘기한 건 아닙니다 안 흔들리는데 사실은 어떤 분들 계속 내가 젊어야 된다는 강박 그래서 난 흔들려 난 지금도 청춘이야 나 60이 무슨 죄인가요? 이러면서 계속 이제 그 젊음을 강요하는 게 이건 좀 너무 자본주의적으로 젊음을 파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젊어져라가 아니라 자꾸 어려져라 유체져라라고 어떻게 보면 강요하는 것 같죠 젊어져라는 게 아니라 유치해져라 어려져라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닌가 사실은 청년이나 청춘의 의미가 일본에서 그 말이 만들어졌던 것은 결국 그 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이렇게 하나의 사회적 가치관이 형성된 시기에 개인보다는 전체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 이런 걸 강조할 때 청춘의 한 개념 나보다는 공적인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할 시기가 있고 또 우리가 나서야 된다 우리가 아니면 이 나라를 청년이 서야 조국이 산다 우리 예전에 우리도 80년대 그랬죠 대학생이야말로 마지막 우리 사회의 보루가 돼야 되고 양식이 그런 어떤 특정한 시기에 역사적 임무를 맡은 하나였던 집단 이런 걸 청년 청춘이나 볼 수 있죠 본래는 아주 역사적인 개념을 출발한 거죠 그런데 지금 그게 지금 말씀대로 이제 그것들은 역사적 임무를 다 해버렸고요 청년들은 다 이제 영감이 되어버렸고 지금 사실은 이 청년은 지금 이제 그 개념만 남아가지고 사실 지금 말씀대로 그냥 정치적인 안에 어떤 포장 정도로 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청춘을 주제로 한 책세고를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계속해서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 책들 가운데 우리 미셸님은 혹시 어떤 책을 보셨어요? 저는 만다라하고 젊은 날의 초상은 다 봤어요 만다라하고 젊은 날의 초상 만다라는 확실히 누구에게도 좀 권할 만한 그런 책으로 책으로 생각이 좀 되십니까?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호불호가 있어요? 젊은 날의 초상이 보기에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젊은 날의 초상이 젊은 날의 초상이 아무래도 이제 일종의 뭐라고 할까 로드 무비처럼 이곳저곳은 편하게 읽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좀 만다라 같은 경우는 좀 불교적인 지식이 조금 필요한? 필요한까지는 아닌데 색이 좀 강하니까 아무래도 마인드가 조금 친숙하신 분들은 편하게 다가오실 텐데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런데 또 알아가는 재미가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일단 저희가 세 권의 책 만다라 젊은 날의 초상 라하트 하에렘까지 세 권 일단 오늘 소개를 해드릴 건데 먼저 만다라 좀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 저희가 그럼 이어지는 2부에서 젊은 날의 초상 그리고 라하트 하에렘 이걸 좀 소개를 해드려도 괜찮겠죠? 그러면 저희는 이어지는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